안녕하세요 천둥새충 입니다 오늘은 이 뚝방길에 나와서 들풀 꽃 저 꽃 핀 자리에서 가지가 내려와 있는 곳이 한 3cm 되네요 그 3cm 사이를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거리는 10m 10m 아 네 정확히 꽃 아래쪽이 아 날라갔는데 제가 목표점으로 삼은 지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영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영상 즐겁게 보시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